울산의 주력 생산 공장을 둔 현대건설기계가 올해 중남미 지역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거둘 걸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올 연말까지 4100여 대의 건설 장비가 판매되거나 판매 예약이 완료돼 역대 최대인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광산용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고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 두는 등 선제적인 현지 투자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